술에 취해서 잠든 직장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원주의 원룸에서 여럿이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이 자리를 비우자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 과정에서 반성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.